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수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재단과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전체 채무자 119만 명 중 접수 마감을 앞둔 이달까지 지원 신청이 5만 3천 명에 그치는 등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. 금융위는 접수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채무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.